안녕하세요. 검도왕...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검도왕 진사부의 임재구 관장입니다. 오늘 SBS 검도왕 대회 촬영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도 SBS 검도왕 대회 예전에 떴던 기억이 나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좀 나들이 같은 느낌으로 왔습니다. 지금 곧 있으면 경기가 시작되려고 하는데요. 가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지금 지나가다가 우리 정은혜 사부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은혜 사부입니다. 어떻게 좀 잘 지내셨나요? 요즘 힘들고 지내고 있고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훈련을 잠깐 쉬다가 다시 선수 생활로 복귀하셔서 힘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는데 에피소드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운동만 하고요. 진짜 에피소드 하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검도검도검도 도장했을 때가 살짝 언제 한번 놀러 오시죠. 시간 되시면 갈까요? 휴가 받으면 장비 싸돌고 용검도가 가서 한 번 관장님과 한 번 1차전을 뚝빼 뛰어야죠. 이번에 뒷머리 때렸으니까 답구를 여기 교장의 쪽으로 한 번 열어볼까 합니다. 댓글을 제가 봤는데 저를 은근히 찾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브이로그를 한 번 찍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계속 전주 훈련을 가는 바람에 찍지도 못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사범이 아닌 선수로 돌아왔으니까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충북 체육회 저희 팀원대 진짜 잘하거든요. 전 국가대표 두 명 있고요. 상비구마 저와 같이 했던 친구도 한 분 있으니까 라인업이 세거든요.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주성중학교 이윤차입니다. 3학년 오늘 SBS 검도왕 대회 시합 뛰셨나요? 네. 3등 했습니다. 3위 하셨나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기분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3위도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SBS 대회인데 3등에서 기분 좋았어요. 하지만 결승까지 못 가서 아쉬웠고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해보려고요. 주성중학교 어떤 학교일까요? 검도구 주성중학교 검도구는 예의가 밝고 성신한 검도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검도왕 진사부의 임재구 관장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드릴게요. 용인대학교 재학 중인 3학년 한솔민이라고 합니다. 우리 용인대학교 검도 해볼까요? 오랜 전통으로서 반전에도 박관서 선수 SBS 우승했고 시합 뛰는데 우승을 또 할 수 있는 충분한 기량을 가지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4학년 되시는데 후배들한테 어떻게 대해줄 것이다? 천사 받고 후배들을 이끌어가는 멋진 용인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서민이 안녕하십니까? 아 네. 관중석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화성시청 김자 종자 헌자 선생님을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현재 화성시청 검도 감독을 맡고 있는 김종원입니다. 화성시청 검도구 어떤 팀일까요? 2018년에 창단을 했고요. 이제 올해 6년째 되는데 수많은 개인전 우승과 단체전 우승을 하면서 여자 실업 때 최정상에 있는 팀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청 선수 중에 올라간 선수가 있으실까요? 작년에 우승한 홍지현 선수가 지금 현재 4강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 홍지현 선수요? 홍지현 선수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검도왕대회 지금 오셨는데 어떻게 오시게 됐을까요? 부원중 학교 학부모인데요. 김세현 학생 응원하러 왔습니다. 아무래도 운동선수를 이렇게 육성하는 게 마음고생이 또 심하신 게 또 학부모님들일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어떤 한 말씀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치지 않고 더 힘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도영 선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세요? 시즌이 시작돼가지고 저희 운동 꾸준하게 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그 다른 팀 견제할 만한 그런 선수들이 있을까요? 다른 팀에? 뭐 누구라고 딱 꼬집어서는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 요즘에 신업 선수들이 기량들이 너무 많이 다 올라와가지고 예선전서부터 보니까 한판 한판이 다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누구라고 특정 임무는 없고 전체 다를 견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인 시청 항상 응원하고요. 인터뷰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SBS 검도왕대에 참관을 해봤습니다. 참관을 하면서 또 많은 선수들과 이야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좋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준비해가지고 멋지게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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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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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